자, 만두들 오랜만입니다. 안녕! 아,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멀쩡한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6thon 뮤지컬 대기실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비하인드 현장, 대기실 현장을 좀 간략하게 찍으면서 솔지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6thon 뮤지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국의 헨리 8세의 여섯 와이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6명에서 뿌려나가는 무대인데 굉장히 재밌고 통쾌하고 웃기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한 작품이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현재 저는 다리를 다쳐서 함께 첫 봉을 시작을 못했는데 지금 재활을 열심히 해서 다음 주부터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깁스도 풀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또 대기실에 왔으니까 우리 배우분들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의 다섯 번째 여왕 하워드 역할을 해주시는 여원 배우님입니다. 아유, 여왕님. 자, 저.. 내 거 유튜브 이름이 솔.. 뭐야? 아, 솔지.. 그..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아니, 아니요. 여섯 번째 여왕을 맡으신 파! 캐서린 파 역할의 지희 배우님입니다. 솔지가.. 솔지 맨날 울었어요. 맞아요. 많이 울었고 진짜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 입을 정말 잘한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맨날 솔지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하아! 또 웃다! 진짜.. 그러니까 본인 장면 연기할 때도 진짜 눈물이 많았고 하워드는 너무 원래 좀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왕비니까 아니, 누가 보면 언니 아는 줄 알 것 같아. 내가? 진짜 나도 많이 울지만 언니도 진짜 쌍도 마차야. 왜 둘이 더블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눈물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아니, 언니 보고 있잖아. 네? 아니.. 뭐가 없다고요? 우리.. 우리.. 우리! 우리의! 하트 먹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완전 자연스럽게.. 다리가.. 괜찮아? 괜찮아? 아, 너무 다행이다. 만두들이에요. 만두? 어, 나 만두머리! 이렇게 또 만두머리를 할 언니는 김지우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앰블린 김지우입니다. 두 번째 여왕이었던 앰블린 역을 맡은 배우 언니입니다. 김지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 여왕입니다. 그렇죠, 언니. 근데 저희가 진짜 맨날 연습하면서 매일 보다가 못 보게 될 줄이야. 진짜.. 근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시상식 날이.. 나 진짜 지우 언니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언니가 막 도시락도 일부러 따로 사비로 시켜주시고 잘 챙겨 먹으라고 그래서 눈물로 할 뻔했어요. 아니, 저는 유일하게 이 식스 배우들 중에서 애원을 맞췄나요. 그래서 저도 딸 키우니까.. 아.. 그게 두 가요, 근데? 그건 너무 커. 저보다 커요, 심지어. 얘가 너무 착해요. 저도 너무 착해요. 되게 바보같이 착해요. 정말요? 그 정도? 아니.. 아닌데? 아니야. 또 저는 얘 이러는지 몰랐거든요. 언니, 우리 식스를 기대하고 있는 식스 팬분들과 또 이 시청을 하고 있는 만두님들에게 불린 소개를 해주셔도 되고 우선은 우리 만두님들 그리고 식스를 기대해주시는 많은 분들 각각의 여섯 명의 왕비가 나오고 있는 저희 식스 더 뮤지컬에서는요. 솔지 배우가 맡고 있는 하워드라는 왕비도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앤 블린이라는 왕비도 있어요. 이 여섯 명이 과연 어떤 합을 이뤄서 어떻게 걸그룹같이 어떻게 또 무대의 천장을 날리는지 구경하러 오세요. 아마 솔지 첫 공을 같이 할 거예요. 자, 우리 무대 감독님이십니다. 자, 이곳은 우리 식스의 공연장 상수입니다. 이 천막 너머로는 지금 현재는 배우분들이 리허설을 하고 계시고 저도 얼른 이곳에서 준비를 하고 공연을 하고 싶네요. 원래 이 길은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다, 그 전에 그 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언니 언니 진짜 싫어 하수 아 이제 배우분들이 하수로 나가고 계신데 한번 가볼까요?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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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라곤 역할을 맡은 손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공연하고 싶어요 솔지 언니랑 솔지 언니 하워드 노래 들어가는 도입부가 저한테는 아주 짜릿한데 아 정말요? 거기 있잖아 그만 난 지겨워 아 거기 우리 오프닝 할 때 그만 지겨워 여기까지 솔지 성대호사였습니다 아 제가 이랬나요? 파워드브라게 찌릿찌릿한 그걸 듣고 싶은데 아직 못 들어가지고 빨리 듣고 싶어요 다음에 알아본 성대모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모 왕비와 클레페 왕비를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어머어머 지금 안돼요 비하인드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자 목욕탕 같아요 인사만 해줘 그냥 괜찮아 얼굴 안 봐도 아니야 괜찮아 인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모 클레페였습니다 파이팅 인사를 해야지 박버름입니다 무슨 역할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페 안나 김지선입니다 저희 지금 벗고 있어요 하하하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 파이팅해요 이따 봬요 사랑해요 이렇게 뜨거운 여왕님들을 만나보셨고요 우리 만두들 오늘 이렇게 비하인드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저도 또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빨리 공연하고 싶다 빨리 무대 서고 싶다 막 근질근질 되는 거 있죠 얼른 나와서 무대에서 멋진 식스의 하워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스라는 작품 정말 재밌고 보면서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해지는 뮤지컬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 식스 화이팅 제가 맡은 하이네트홀 한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넷, 넷 금!